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키치크기입니다. 올해 마무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인지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연말 분위기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요. 너무 집에만 콕 박혀있어서 그런가? 그래도 이렇게 집에만 콕 박혀있어도 새해는 오니까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의 댓글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읽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트윈스월드 블레이드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젤다의 전설 야숨2는 스위치 프로나 스위치2에서 구동 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닌텐도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 닌텐도 스위치 프로나 닌텐도 스위치2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샬롯 저희 딸과 젤다 무쌍을 2인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렉이 쩔어서 스위치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닌텐도에서 스위치 프로나 스위치2의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좋은 성능의 스위치로 끊김없이 야숨2를 즐기는 날이 곧 오길 바라봅니다. 아우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다음 게임 매거진 페미스에서 연말을 맞이해 게임 개발자들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10명의 개발자들에게 2021년의 계획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너무 양이 많아서 모든 내용을 이곳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아틀러스입니다. 진 여신전쟁 5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아쉽게도 진 여신전쟁 5에 대해 많은 정보는 없지만 아직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는 소식. 코웨이 테크모에서는 2021년이 되면 영제로 시리즈가 20주년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봄에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고 수정 중인 다양한 타이틀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코웨이 테크모에서 돌아오는 봄에 새로운 타이틀을 알릴 것 같은데요. 옛날 게임을 새로운 플랫폼에 넣을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스퀘어 애닉스입니다. 브레이블리 디폴트 2가 성공해서 다음 편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이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드래곤 퀘스트가 35주년이 되어서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알리고 싶네요. 다음은 세가입니다. 2020년 초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세가에서 소닉이 3D 게임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에선 2020년에 준비되어 있었던 에이스 컴뱃 시리즈의 25주년 기념이 다른 형태로 실현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에이스 컴뱃 시리즈를 응원해주세요. 반다이 남코에서 말하는 다른 형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25주년을 기념해서 팬들을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느려지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은 플래티넘 게임즈입니다. 베오네타3 발표 후 새로운 정보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검증,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GG 역시 드디어 시작되었으니 기대해주세요. 플래티넘 게임즈는 2019년에 지금 보고 계신 베오네타3의 30초짜리 트레일러 공개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0년에 출시를 못했더라도 게임에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도 공개를 했다면 더 좋았겠죠. 커비의 할입니다. 할 에그에서 또 다른 이상한 게임을 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열일하는 UFO 역시 많이 즐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커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뿐만 아니라 구즈, 책 그리고 커비 카페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비 2D 게임 별의 커비 스타얼라이즈가 2018년도에 출시가 되었으니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준비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의 디렉터 카츠하사 와다는 2020년은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2021년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앞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021년에는 제가 할 일을 차분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올해는 페르소나 시리즈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축하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2020년에 페르소나4 골든이 PC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25주년을 맞이해 다른 페르소나 시리즈들도 PC버전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나와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흥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많은 게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 닌텐도 미국에서 무료 게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게임은 CTR, 크래시팀 레이싱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12월 30일 오전 11시 PT부터 1월 5일 오후 11시 59분 PT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 1월 6일 오후 4시 59분까지입니다. 닌텐도 온라인 회원이시라면 로컬,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포함한 정식 풀 버전의 크래시팀 레이싱 니트로 퓨엘들을 테스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멤버여야 하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위에 나라의 e-shop에 가셔서 다운로드하시면 한국에서도 플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되시면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닌텐도 젤다무쌍 2인으로 하다가 렉이 너무 심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잘됐네요. 연말에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위처 3를 PC에서 플레이하고 계신다면 헐크 호간스 HD 리워크드 프로젝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모드는 더 위처 3의 그래픽을 울트라 HD로 옮겨 게임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높은 품질의 텍스처와 더 나아진 모델을 제공합니다. 최신 PC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모드는 꼭 다운로드해야 하는 모드입니다. 그런데 하이크 호간스 HD 리워크드 프로젝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더 나은 모델과 텍스처를 제공할 하이크 호간스 HD 리워크드 프로젝트 넥스트 젠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더 위처 3의 음식, 시장, 그리고 동물들의 그래픽이 훨씬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 하크 호간은 자신이 PC, PS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 대한 더 위처 3의 이 업데이트에 대한 개발자 CDPR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콘솔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S에서도 역시 이 모드가 적용된다면 개발자와 게이머 모드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HD 리워크드 프로젝트는 현재 PC 게이머가 보유하고 있는 울트라 HD 리마스터에 가장 가까운 모드입니다. 이 하크 호간스 HD 리워크드 프로젝트 넥스트 젠은 2021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며 이 넥스트 젠이 출시되기 전에 최신 모드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하크 호간스 HD 리워크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CDPR이 하크 호간과 연락이 되어서 콘솔에서도 향상된 그래픽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H-A-L-K 할크 호간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H-U-L-K 헐크 호간이십니다. 아 워리어가 보고 싶군요.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소식인 개발자들의 인터뷰가 너무 길어서 좀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들도 2021년에 계획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의 영상을 어디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크찌크찌크 기이야 제크찌크 기이야 제크찌크 기 Docker